오빠의 이상용 씨가 돈 좀 많이 벌으라고. 물레방아. 혼성 트윗을 하게 됐죠. 근데 이제 팀 이름을 한 마음 하나의 마음. 분명보다 더 따뜻한 신의 사랑. 저는 MR을 쓰면 박자를 못 맞춰요. 설마요. 보습을 치다가 그냥 죽는다고 그러잖아요. 그 사이에 이걸 쓴 거예요. 이 가스마리는 사실 아 어쩌란 말이냐 이게 뭐냐. 콧병이냐 냉병이냐 막 이래가지고. 취업판이 또 히트야죠. 아 어쩌란 말이냐 그 터지니 마음을. 영화배우셨던데요. 모두 아름다운 편입니다. 정답 송혜교. 정말 내 모습이야. 모두가 반겨주네 정답 순위도.